박정식 파트너께서 포착한 이슈는 무엇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매년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라면 수출액이 올해도 1조 5천억 원을 넘게 될지 주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의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가량 증가한 1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 시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해외 시장 공략에 더 속도를 낸다는 라면 제조기업들, 조정받던 라면 관련주들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음식료 업종, 그 안에서도 라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 연휴 때,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네, 추석 때마다 살이 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걸 조절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는데. 그런데 추석 연휴 때 기사들을 보니까 이런 라면 수출액이 증가됐다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벌써 1조가 넘었다면서요, 수출액이. 그래서 오늘은 라면 수출액이 증가됐다는 이슈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올해 라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월에서 8월경에 수출액이 대략 전년 동기 대비 32%나 증가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지금 8억 달러, 1조 1천억 원을 돌파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렇게 라면 수출액이 증가되는 이유는 중국 수출액도 한 26.9% 정도 증가했지만 미국과 유럽 쪽에서 아주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1.5%나 증가가 되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58.3%. 네덜란드요? 네. 일단은 유럽 쪽에서는 네덜란드 수출액이 3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단은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이 네덜란드가 일단 3이고. 그다음에 영국이 64.9%나 증가가 되었고 독일이 47.4%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르게 지금 미국과 유럽 쪽에서 증가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증가되는 추이가 지난 2015년부터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9년째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또 기업들이 해외 공략을 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 연말 정도가 되면 1조 5천억 달러도 넘어설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신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설립 예정인 유럽 판매 법인을 4분기에 구체화하고 10월에 미국 생산 공장 증설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부산의 녹산 공장도 지금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하게 된다면 현재 녹산 공장과 미국 법인과 중국 법인에서 총 27억 개의 글로벌 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 캐파가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삼양식품도 지금 보시면 올해 3월에 미량 2공장을 착공을 해서 조만간 완공이 될 예정인데 완공을 되면 생산량이 18억 개에서 23억 6천만 개로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양식품도 확실히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오뚜기도 지금 해외 판촉과 그리고 글로벌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라면 수출액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벌써 지금 9월 중순 정도 됐는데 벌써 라면 수출이 1조 원을 넘겼답니다. 연말까지 1조 5천억 원, 2조 가까이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실적에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라면 관련 종목들의 흐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잠잠한 모습이었는데 주가은 어떨지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라면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6월만 하더라도 라면 관련 기업들이 수출 모멘텀을 안고 주가 역시나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는 좀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라면 관련 기업인 농심 같은 경우에는 120주봉을 회복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올해 초저점 부근까지 좀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 불닭볶음면의 힘을 안고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이죠. 현재 구간에는 51만 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9월 9일 이후에 다시 들어 올려주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50만 원 선이 무너지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었고요. 이와 함께 연동돼서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제공하는 기업 S&D 같은 경우에도 전 거래에는 0.3%가량 하락했고요. 신저가 부근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2%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전일 좀 들어 올리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51만 원대에서 8월 달 들어서 다시 30만 원대로 하락을 했다가 현재 구간에는 주가의 회복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풀몬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라면으로 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었죠. 현재 전 거래에만 보게 된다면 0.9%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만 역시나 만 원대를 좀 위협받으면서 신저가 부근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라면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을 보게 된다면 6월의 고점 부근에서 한 반토막가량 절반가량 주가가 하향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만큼 앞으로 또 다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라면 관련 기업들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라면 관련 종목들 주가는 쉬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잘 분석해봐야 되겠는데요. 박정식 파트너님과 그러면 이 대표적인 라면 종목 중에 어떤 거 보실 거예요? 저는 농심을 보고 싶습니다. 농심이요? 일단 삼양식품이 대장이긴 한데 삼양식품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삼양식품만큼 발빠르게 해외에 진출을 하고 어느 정도 캐파를 유지하고 전효율을 확보하고 있는 게 농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는 너무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줄었습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실적이 상반기에 대략 매출액이 2.1% 정도 전년 동기대비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10.6%로 감소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것이 원가 상승과 대외적 경영 비용 등에 의해서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단 매출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구로 지속적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런 재무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잘 갈무리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하반기 쪽에서는 영업이익 상승률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발빠르게 미국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게 일단 농심이었어요. 보시면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해서 2013년에 제형마트체인 월마트와 직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미국 점포의 한 7개 월마트 매장에서 신라면 테스트 판매를 진행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돼서 2017년에는 4천여 개 점포에 입점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점유율이 증가가 되었고 국내에서 실패한 신라면 블랙이 2020년에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라면으로 등극이 됐던 전력이 있고요. 또 신라면과 짜파게티가 2021년 뉴욕 매거진이 발표한 최고의 라면에 한국 라면으로 유일하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품에 대한 힘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에서 라면 점유율을 보면 1등이 도유스 이산산이라는 일본 회사인데 그런데 2위가 농심입니다. 그래서 농심이 일단은 라면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린 상황이고 2030년까지 미국 법인 매출을 지금 3배 수준인 15억 달러, 대략 2조 원 정도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외 쪽의 매출이 발빠르게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특히 북미 쪽은 어느 정도 점유율을 끌어올렸는데 남미 쪽이 아직까지 미개척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남미 쪽도 이제 발빠르게 진출을 해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미국에서 니산 식품을 이겼듯이 일단 남미 쪽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 수출의 캐팔은 아무래도 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도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저점 매수로 한번 가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수급이 좀 잘 붙어서 시세가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한 지금 현재 한 38만 6천 원 정도 수준인데 한 40만 9천 원 정도, 41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하게 된다면 43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43만 원대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41만 원만 재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중기적인 상승력도 추세상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농심을 골라주셨어요. 대표적인 라면주 중에 하나인 상황인데 주가는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2분기에 실적, 상반기 실적 자체가 조금 실망감이 있었는데 과연 이제 다음 달에 10월에 실적 발표할 때 과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실적 기대감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 체크 포인트 같습니다. 자, 광유장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라면 종목 보세요? 네,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오뚜기 가지고 올까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삼양식품이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주 흐름들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삼양식품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8월 달 동안에는 좀 비수기를 겪었었거든요. 주가 역시도 낙폭이 좀 크게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8월 말부터 지금 시점에서 흐름을 보면요. 조정 이후에 지금 흐름이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는 기술적인 시그널들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역대 사상 최대치 분기 실적을 찍기도 했었고 이런 흐름이 또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 역시도 예산 컨센서스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는 유럽 쪽의 판매고에 열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까지만 해도 유럽 지역의 점유율 자체가 6%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비중이 한 19%, 약 거의 20% 가까이 지금 유럽 쪽에서의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유럽 쪽에서 매출이 또 추가적으로 반영이 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모멘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지금 공장 계속해서 증설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밀량 공장이 만약에 증설하게 된다면 내년에 이런 케파 볼륨 자체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 아직까지는 삼양식품을 조금 더 예의주시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봤을 때 지금 추세 구간이 상반기 전환될 수 있을지 눌림목인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눌림목 공략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지금 현재 전저점 구간대가 명확하게 지금 지지 구간이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47만 원 구간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양식품 대장주로서 흐름을 계속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면 수출이 계속해서 날개 달린 듯이 잘 나가고 있답니다. 수출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소외받을 수 있는 결국에 탑 1, 2를 주셨어요. 1, 2, 2톱을 주셨으니까 농심과 상양식품 시청자분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받았는지 여부가 조금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분들이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